소이징 오늘은 나의 친구 소이로 드디어 우리도 대결 보낸다 이거야 여기다가 사인하시고 국민중교사야?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 딱 파이팅!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 기분치에도 못 미쳐 그래가지고 수습도 못 전체 콜센터 통틀어 우리팀이 꼴찌죠 어서요 그만보니까 서희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너 이래가지고 못 버틴다 사활사활이다 그렇죠 버텨야 된다잉 전주사 형사계 오유진 경감입니다 각 학교 현장실에서 감독하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아주 빠릿빠릿한 줄 알고 오냐오냐 했더니 너 인마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미치는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는 알아? 너 뭐하는 거야 대체 경찰이 수사를 안 해주니까 그렇지 그것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야 돼요 왜 가만히 있었냐고 왜 가만히 있었냐고